sbs 한국어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k-art 매주 한국의 문화예술공연 엔터테인먼트 소식 살펴보는 k-art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공연기획자이자 컨텐츠 프로듀서인 이재화 리포터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화 리포터입니다. 네, k-art 이번 주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이번 k-art를 통해서 올해 k-pop 인기 아이돌 그룹의 호주 투어를 유난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지난 주말 성료한 여자아이들, 스트레이 키스, 아이브 에스파, 롤링컷, DPR 등등등 그리고 아직 남은 태양의 공연 등 아주 많습니다. 네, 정말 올해 k-art를 통해 많은 k-pop 아티스트들의 공연 소식 전해 드렸습니다. 네, 호주의 날씨가 더워지고 한국의 날씨는 쌀쌀해지니 벌써 내년 공연 소식들이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내년에 찾아가는 k-pop 아이돌 그룹 공연 소식 준비했습니다.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아이돌 보이 밴드 그룹이죠. 데이식스가 세 번째 월드 투어로 2025년 4월에 호주를 방문합니다. 네, 데이식스. 사실 저희 k-art에서 밴드 공연 소식을 다루거나 할 때 몇 번 언급된 적이 있는데요. 드디어 2025년 공연으로 호주에서 만날 수 있게 되네요. 하지만 데이식스, 호주 방문이 처음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2018년 8월에 첫 월드 투어 Youth로 처음 호주를 방문한 다음에 다음 해인 2019년 11월의 두 번째 월드 투어 Gravity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무려 5년 반 만에 공연으로 호주 팬들을 만나 뵙게 되는 거네요. 벌써 5년 반이 됐군요. 새해가 되면 정말로 오랜만에 데이식스의 멋진 라이브 밴드 공연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데이식스는 2015년 9월에 데뷔한 성진, 영케이, 원필, 도운으로 구성된 JYP 엔터테인먼트 소속 4인조 남성 밴드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에서 밴드로 데뷔한 최초의 아티스트고요. 이들의 데뷔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데이식스는 팝, 록 사운드에 기반한 밴드이기 이전에 훌륭한 목소리를 가진 보컬리스트가 주도하는 케이팝 최고의 보컬 그룹 중 하나로 꼽힙니다. 각각의 보컬리스트들은 파트에 무관하게 곡의 어느 부분, 어느 정서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있고요. 멤버는 성진, 리더이자 기타리스트고요. 영케이, 랩, 베이스, 원필, 키보드, 신디사에서 도운, 드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멤버 전원이 노래에 참여하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곡을 만듭니다. 팝, 록, 모던 록, 헤비메탈 록, 록 발라드 등 다른 음악의 장르의 폭이 아주 넓고 2년여의 군백기 후 예뻤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가 함께 한국의 음원차트 10위권에 진입하면서 역주행의 신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컴백 타이틀 곡인 웰컴 투 더 쇼, 또 9월에 발표한 미니앨범의 녹아내려오가 1위로 차트인하면서 수주간 여러 곡들이 계속 차트에 머물면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배워갑니다. 군백기, 군대 가는 걸 그렇게 말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BTS도 그러면 현재 군백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응용이 아주 좋습니다. 무려 5년 반 만에 호주를 찾는 것도 이 멤버 전원이 각각 군목문을 수행했어야 했기 때문에 이 군백기 때문이고요. 완전체로 돌아와서 역주행곡들로 차트를 뒤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 또 음악 페스티벌 등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 4일간 대한민국 인천에 새로 생긴 공연장입니다. 인스파이어 아레나에서 세 번째 월드투어, Forever Young, Basic Third World Tour, Forever Young에 4만 녀석의 총 3회 공연을 전석 매진으로 월드투어의 포문을 시원하게 열었고요. 올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을 거쳐서 내년 초 대만, 홍콩, 일본, 필리핀, 다음 4월 6일에 시드니의 The Hold'em Pavilion과 4월 9일에 웰번 페스티벌 홀에서 호주 공연을 가지게 됩니다. 이후에는 뉴질랜드를 거쳐서 미주권에서 계속 투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베이섹스와의 떼창이 아시아를 거쳐 호주, 그리고 전 세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두 번째 월드투어에서도 데이식스의 에너지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에 관객들의 떼창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깊은 인상을 남겼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SBS 파베시아에서도 이 당시 성공적이었던 공연의 현장 분위기와 요인을 자세히 다룬 바 있었는데요. 곧 찾아오는 세 번째 월드투어, Forever Young. 많은 팬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이번 주 K-ART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오는 11월에는 한국에 찾아오는 호주 공연도 있습니다. 멜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Masters of Choreography 팀의 Beat Zone Point라는 공연입니다. 호주 커메셜 댄스 장르의 리더, 마일로 페릭 마스터스가 이끄는 발레와 스트릿 댄스가 결합된 상업 공연으로요.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초청작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호주 전역을 투어하다가 해외의 러브콜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투어를 했고요. 특히 2018년에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성공적인 데뷔 시즌을 치러 이듬해 다시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32번의 공연을 진행하는 투어를 했고 32번의 기립박수와 별점 5점의 평점을 받은 공연입니다. 이외에도 아시아 투어, 또 럭셔리 크루즈에서의 투어 등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현재 가장 핫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네, 발레와 스트릿 댄스의 결합. 이 언급하신 축제에서도, 이 크루즈에서도 관객들의 흥미를 끌만한 공연일 것 같은데요. 네, 특히 한국에서는 지금 스트리트 우먼 맨 파이터에 이어서 요즘 스테이지 파이터로 순수 장르의 무용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이 한창이라서 더욱 관심을 모을 만한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스테이지 파이터 한국 무용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온 포인트는 모던한 스트릿 댄스와 올드스쿨인 발레가 각각 팀을 이루어서 본인들의 기량을 뽐내면서 경쟁을 하는 단순한 구조의 작품인데요. 가문의 다툼과 사랑의 비극적 결말 등이 있다면 웨스트사이드 스토리와도 비슷한 이야기겠죠? 네, 그렇네요. 각자 자신들이 더욱 실력이 좋다며 같은 분야의 다른 장르의 것으로 대결을 펼치는 구조 이제는 좀 익숙해서 언어 등의 기타 보조 없이도 관중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시간가량 쉴 틈 없이 가장 뜨겁고 핫한 안무 코레오그래피를 다채롭고 에너지가 넘치는 새로운 매력의 댄스쇼로 선보이는 작품인데요. 클래식과 모던의 완벽한 조화와 또 인상적인 기교와 속도감 있는 시원한 전개 등이 장점으로 꼽히면서 작년도 또 올해도 에딘버르 프린즈의 참가에 격찬을 받으면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기량이 우수한 댄서들이 한시도 쉬지 않고 음악과 함께 마치 액션 영화를 선보이는 듯한 리드미컬하면서도 강렬한 움직임 등이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약 한 시간을 관객들을 홀린 듯이 작품에 빠져서 감상하게 된다고 하는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한국에서는 11월 어디에서 공연되나요? 전남의 여수 엑스포 홀을 시작으로 경북 예천문화예술회관 또 서울 강북 문화예술회관 등 세 곳에서의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전남에서 서울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호주 댄스팀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이번 주 K-ART는 대한민국의 대표 보이 밴드 아이돌 데이6의 세 번째 월드 투어 포에버영 2025년 4월입니다. 시드니와 멜번에서의 호주 투어 공연 소식과 멜번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마스트스 업 크레어그라피 호주 댄스팀의 비치 온 포인트의 한국 세계 도시 공연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자 리포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소식들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댓글, SBS 한국어 프로그램의 페이스북을 팔로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